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4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소비주들, 의료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1년 연말의 소비가 2019년 대비했을 때도 성장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려 10% 이상의 성장 흐름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 쪽에서 48% 넘는 성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2019년을 대비한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전자제품도 마찬가지로 15% 이상의 성장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관련주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특징적이었던 것은 온라인 판매가 2019년 대비해서도 61%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추싱이 현재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 증시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디디추싱의 상장 폐지를 앞두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의 현재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CNBC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간밤에 단독 보도를 한 가지 내놓았는데요. 현재 디디추싱 측에서 직원들의 주식 판매를 무기한 막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디추싱의 주가가 무려 3%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장외 거래로 계속해서 거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주가의 우려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의 주가가 1%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모더나의 일부 주주들이 저소득 국가에게 백신의 기술을 공개하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가격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츠주의 민주당 상원도 지속해서 모더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백신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잇따라 긍정적인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당분간 더 증가하겠지만 결국에는 호전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잇따라 CNN에 출연을 해서 코날구와 관련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1만 명으로까지 상승한 상황인데 이 주사의 83%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에서 본 것처럼 급격하게 사태가 호전되길 바라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주를 조금 더 면밀히 봐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